아시안 하이웨이를 누벼온 탐험가 조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탐험은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에 대해서 반복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에 이르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라고도 부르죠.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하고 많은 구간을 겹치고 있습니다. 24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과의 인연을 이어오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24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1996년과 2014년 그리고 2017년 세 번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을 했고요. 그 횡단을 하면서 구축된 자료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당장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을 사용해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 유라시아 대륙을 누구나 당장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6호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6호선은 정확히 어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런 식으로 6호선까지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아시안 하이웨이를 의미한데 일단 아시안 하이웨이의 정의 자체가 모든 나라는 다 고속도로나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경을 열면 도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의 국경을 열어서 도로로 세 개를 연결하자는 유엔 산하기구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6번은 한반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선이라고 해요. 지선이 8개의 지선이 있고 58개의 간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큰 도로와 줄기, 58개의 줄기가 전 세계 거미줄처럼 있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쓰일 예정이신가요?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잖아요. 물론 대륙하고 해양을 연결하는 반도국가이기도 하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현재 모터사이클이라는 이동수단으로만 100명 이상이 1년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수만 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다음에 한편으로 현재는 캠핑카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북방의 유전자들. 이 명령을 받아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10분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입니다. 또 러시아의 10분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게 시베리아예요. 그런데 이 시베리아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라고 하면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만 키로인데 한 7천 키로 정도가 시베리아예요. 이 7천 키로 속에 위험 요소들이 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명 이상 수만 명의 회원들이 이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 부분이 시골이에요. 시베리아가 위험 지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시골은 가장 러시아다운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곳에. 어떤 갈등이냐면 러시아인의 평균 월급은 6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골은 50달러도 안 돼요. 한 달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대로 살았는데 현재는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50달러를 벌고 있고 감자 삶을 묶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저 7천 키로 서쪽에 떨어지는 모스크바에는 매일 외제차를 타고 높은 빌딩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군단이만 돼도 총기 휴대, 총기 판매하는 곳도 있고 많은 러시아에서는 대부분 싸움이 술 먹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시골에서 이제 여행자들이 많이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망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구축된 자료를 가지고 전시회를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전국 투어 전시회를 통해서 유라시아에 대해서 관심들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데 높아지는 반면에 거기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회 통해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을 도로로 연결하자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는 아시안 하위가 두 개 노선이 있어요. 아시안 하위 1이라고 하죠. 일반 도로는 부산을 거쳐서 서울 시누지를 거쳐서 중국, 북남아 쪽으로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해온 부산에서 시작해서 원산, 나진선봉, 플라디보스톡,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는 선은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구축을 해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8개의 간선 도로와 58개의 지선 이거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작업을 트랜스유라시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렇게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유라시아 전문가로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투어를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유라시아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면 암스테르단까지 하면 1만 4천 킬로 정도 돼요. 거기에서 러시아가 1만 킬로 정도를 차지하고 러시아에서 시베리아가 7천 킬로 정도를 차지하죠. 러시아가 줍니다. 10개의 시차가 있고 400킬로는 거리가 아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대한 나라죠. 그다음에 120개 이상의 다민주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서든 총기를 구할 수 있고 또 야생, 곰이나 호랑이, 늑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모기인데요. 또 한편 러시아의 도로를 사망도로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상, 여름에는 영상 30도, 70도의 기온을 도로가 버텨내야죠. 그래서 겨울을 지내고 나면 곳곳에 포트홀, 도로에 구멍들이 나요. 그래서 자동차로 달리거나 모터사이클로 다니는 경우는 사고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노하우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지금 도전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새로운 기회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첫 발을 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첫 발은 누구나 떼기가 힘듭니다. 어떤 어떤 이유로. 그런데 첫 발을 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발을 떼기는 어렵지만 첫 발을 떼는 순간에 자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걸 어떤 자기 믿음에 대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첫 발을 떼는 것. 일단 첫 발을 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용기 있는 첫 발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탐험가 김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